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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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놀러가서 찍는 게 그냥 사진 맞아요 근데 정중하게 놓고 찍을 때도 예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있을까요? 수평 맞추기 맞아요 수평 맞추면 나중에 보정할 때 되게 좋아요 짤리는 배경이 많이 없으니까 그쵸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찍어야 예쁘지? 어떻게 찍어야 좀 더 안정적이지? 하는 게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혹시 황금분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황금분할이라는 게 사진에서 조명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네모를 3동분씩을 해요 그래서 저 연결되는 손들에 피사체를 세우면은 이제 안정적인 구도로 찍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안되거든요? 네 그럴 때에는 저것들 연결을 해서 삼각형으로 보여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피사체 혹은 친구 뭐 뭐가 됐던? 움직사진 됐던 그런 걸 넣게 되면은 그게 안정적인 구도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가로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사진은 똑같아요 저 삼각형의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각형을 그린다 생각하고 그 안에 피사체를 넣는 연습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훨씬 예쁘게 찍을 수가 있어요 건물사진도 마찬가지인가요? 건물사진은 조금 달라요 건물사진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앙에 놓고 찍거나 아니면 밑에서 살짝 위에 밑에서 찍거나 했을 때가 좀 훨씬 웅장한 느낌이 있겠죠? 그러면 이걸 기억해서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삼각형 그려지시나요? 네 인물 중심으로? 그렇죠? 뭐 모난데가 없죠? 이렇게 삼각형 그려서 저기에 보면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다 새로운 사진도 한번 볼게요 그려주세요 삼각형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으면 되게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썼던 것처럼 조리개나 셔터를 가지고 배경을 분리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좀 더 예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저 이제 그러면 나와서 사진 좀 찍어볼게요 네 자유롭게 찍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옥의 멋이랑 어울림으로 주제가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천천히 이제 준비하면서 한번 여기저기서 예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mare고 싶어서 집을 찍은거예요 따라서 방금 좀 찍었어요 이거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언니야 언니 너무 microphone 하하하핳 다시 한번 더 편집할게요 예요 네 입장부죠 네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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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빨리 돼요?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게 눈이랑 기와랑 바로 딱 일직선으로 겹치게 찍으면 시선이 좀 안 꽂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기와랑 이제 얼굴 시선이랑 딱 바로 뵈면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잘 찍긴 하네요 인스타 영상이죠? 네 잘 찍었네요 저렇게 그림자랑 빛을 이용해서 찍으면 되게 야외에서도 느낌 재밌게 찍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워낙 재밌게 노시길래 제가 네, 그래서 찍었어요 와 인생 사시던 이게 아까 그거 삼각형? 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생각해요 다른 것처럼 구두 같은 거 생각해서 그렇게 부분을 해서 찍어도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이건 보증해달라고 보내준거죠? 이거 찍을때 이거는 팁이기도 한데 만약에 뒤에 배경들이 좀 미운게 많잖아요 그러면 좀 앉아서 찍으세요 그냥 안보이게 뒤에랑 위에만 보이게 다치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따가 궁금한거 있었어요? 이럴때 안된다, 뭐가 안된다 이런거 있었어요? 뭐부터 손질해지 모르겠네요 뭔가 안되는데 뭐가 안된건지 모르겠다 안된거 중에 제일 하나가 계속 보니까 저는 찍으면서 거의 바닥에 앉아서 찍었잖아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이 거의 서서 찍거나 아니면 눌러서 찍거나 이렇게 하는데 앉아서 찍으면 조금 더 아까 말한 것처럼 길어보이기도 하고 주변 건물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보이기도 해서 찍는 사람은 좀 포기를 하고 들어가야 사진이 예쁘게 나오겠네요 치마 입었을 때 저렇게 한 칸 올라가서 다리 뻗고 하면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단 같은 데서 찍고 그러면은 구둥신, 식둥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 라이프룸 보정을 좀 배워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어플에 보면 어플에서 제일 많이 쓰는게 색이랑 또 뭐 써요? 밝기 조절 많이 쓰죠 그쵸? 이거 깎는 것도 많이 쓰는 근데 이거 깎는 거는 개인 취향이 있어서 다들 알아서 깎는데 이게 모든 어플에 다 있거든요 밝기 조절이라고 있어요 밝은 영역 조절 어두운 영역 조절 흰 영역 조절 이런 조절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밝은 영역이라고 써있나요? 밝은 영역 네 이게 밝은 영역이랑 어두운 영역이랑 흰 영역이랑 이런 게 있어요 흰색 계획 흰색 계획 그러면은 일단 이 사진 말고 아까 아쉬웠던 사진 있죠? 밝게 찍으면 안 된다고 했던 사진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밝은 영역을 낮추게 되면은 살아날 수도 있는데 이제 안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이게 잘 살아나진 않아요 그쵸? 데이터가 없어서 안 사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놓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찍으면 어두운 사진을 밝히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뭐 많이들 하는 거죠? 슥슥슥 올리는 거 어 슥슥 올리고 내리면 어느 정도 톤은 맞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어 다 찍은 것처럼 나와요 근데 약간처럼 밝은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둡게 찍으면 예쁘고 우리 이 사진 한번 같이 고정 한번 해볼까요 네 사진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색온도라고 해서 모든 어플이 다 있는 거거든요 색온도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요걸로 이제 왔다갔다 하면은 이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오히려 뭐 겨울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좀 더 파랗게 해서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따뜻한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올려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노래지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파래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사진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색온도랑 색조랑 만지면은 그 빛을 아침에 찍은 것처럼도 만들 수 있고 저녁에 찍은 것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모두 막 불에 있는 거니까 요 두 가지는 만지면서 한번 해보세요 간혹가닥 흑백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채도 이렇게 다 붙여서 음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흑백을 낮춘 상태에서 검정색 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어플 다 있거든요 이거를 살짝 올려서 약간 옛날 사진처럼 떠 보이게끔 하죠 앞에 거랑은 좀 다르죠 한옥이랑 한복이랑 어울리는 느낌은 사실 흑백은 그렇게 어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기체 느낌이나 이런 걸 보면서 사진을 만드는 게 예뻐요 비포에프 한번 볼까요? 그쵸? 다른 느낌을 내가 어떻게 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훨씬 더 입체감 그쵸 그래서 그 커브값 방금 4개밖에 안 만났어요 그쵸? 색온도랑 밝기 그쵸? 응 밝기 안에서도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어도 이 정도는 다 되니까 어둡게 찍고 구도 잘 잡고 네 오늘 강의 내용만 다 숙지하면은 인스타그램상은 뭐 어렵지 않게 찍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질문 있으면 질문 몇 개 듣고 방문씨가 되나요? 네 근데 보통 순서로 같은 사진을 해도 솔직히 저는 그냥 처음에는 앞에서부터 그냥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냥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간 사진이랑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간 사진이랑 좀 결과물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게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막 노출을 먼저 잡고 나서 뭐 밝기를 밝히면은 그게 처음에 노출로 이게 보정이 된 다음에 본 거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게 달라지 않아요 밝기를 먼저 있는 노출로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걸 좀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하는 게 좀 좋은지 먼저 색감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이거를 따뜻한 색감으로 갈 건지 차가운 색감으로 갈 건지 그래서 색온독을 제일 먼저 만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걸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다른 거 내 눈에만 보이는 미세한 것들을 먼저 만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최종 결과물을 봤을 때 그 결과물을 도출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느낌부터 먼저 봐서 전체적인 색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노출 전체 노출 밝길래서 어둡고 밝고 를 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 눈에만 보이는 것들 있죠 그런 걸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큰 거부터 제일 이 사진을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자주 유지하는 것부터 네 그래서 보통 색온도 그 다음에 노출 컨트라스트 이렇게 보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키파이라고 그러죠 깎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깎는 거 제일 마지막에 또 다른 이유는 이게 깎는 거를 처음에 하고 많이 했었는데 많이 했었는데 올렸어 근데 한 1분 있다 보니까 아 너무 티가 나나? 그래서 지우면은 다시 전 단계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제일 마지막 단계에 하면은 강도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건 제일 마지막에 네 살롱이라는 곳이 강의도 진행되지만 또 서로 간의 의견들도 또 한 번씩 들어보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 이쪽부터 이영산 님도 어떻게 신청을 하셨고 오늘 해보니까 어떻다 이런 느낌이 좀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으셨나요? 어떤 한국을 입고 보통 경북군 그런 궁전의 가지 이런 일본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곳이랑은 배경도 많이 달랐던 것 같고 각 잡고 사진 찍은 적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아 그쵸? 사진도 많이 찍어서 재밌었고 사진 찍는 재미라고 찍히는 재미라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살거든요 우리 안에 사세요? 아니요 여기에서 걸어가면 30초 30초 그래서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여기 예쁘네 막 이렇게 그런 부분 곳인데 네네 지난번에 행사 때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한국이 또 여기 와보고 사진을 찍으러 온 거는 이제 처음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맨날 지나다니던 곳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거를 알게 돼서 너무 좋고 무게원 이런 역사 설명해 주신 것 덕분에 더 알게 돼서 좋고 또 이제 구도 같은 거를 꼼꼼히 알려주셔가지고 약간 막연했던 것들이 그래도 약간 이론으로 남아요 머릿속에 남아서 이제 앞으로는 사진 찍을 때 아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주셨지 막 이런 거라던가 아 태양을 좀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라는 게 실천은 못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아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도 한복을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고 특히 여행 갈 때 한복을 진짜 많이 입는데 사진 찍을 때마다 좀 아 이게 생각한 것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배경도 너무 예쁘고 한복도 너무 예쁜데 어떻게 해야 잘 찍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사진을 좀 찍어야 좋은지라던가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가서 어 정말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쵸 저도 사실 오늘 처음에 작가님 뵀을 때 뭔가 특별한 걸 떠봐야지 저도 욕심을 왜냐면 저도 이제 답사를 다니고 이제 한옥과 같은 것들을 자주 오는데 그런 걸 배워야겠는데 끝밖에 되게 쉬웠고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배우면서 어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공문사진을 찍긴 하겠지만 혹시 사람이 중간에 제가 한참 찍고 있으면 와서 찍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제가 이제 잘 찍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말씀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뭐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사진 한복을 입고 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게 또 남들이 봤을 때도 좋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사진이란 게 너무 어렵지 않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가 뭐 언제 어떻게 찍어도 그냥 뭐 기본 컷 뭐 인스타 기획성 정도는 살릴 수 있는 그 정도 느낌? 사실 누구나 다 오늘 강의 들었으면 다 제가 반등할 것 같고요 네 뭐 나중에 뽀귀나 뭐 오늘 강의 들었으면 제가 기억했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DM이나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 또 드릴게요 뭐 쉽고 재밌는 시간이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같이 사진 한번 찍으실래요? 하나 둘 셋 안녕 컷 수고하셨습니다 네